어떤 사람들은 비행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하늘에서 바작날렵한 팀으로 자신들을 캐스팅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다른 브랜드는 그러한 불평을 들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지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줄리안 맥도널드가 디자인한 항공사의 현지 스렛대는 새빌로우 디자이널이자 재단사인 오즈월드 보아탱이 만든 라인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엔지니어와 지상 운영 직원은 2023년 봄에 새 유니폼을 받을 예정이며 탁승 승무원과 체크인 직원은 여름에 새 유니폼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수령할 때 재활용이나 자선 기부를 위해 낡은 유니폼을 재수랄 것입니다. 소세의 약 90%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직물 혼합물입니다. 2018년부터 1500년 이상의 직원이 디자인 어쿠션 및 의류 시험에 참여하여 새로운 유니폼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도 자료에 따르면 BOAT의 엔진 라인을 설계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그들의 움직임과 요구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그린저를 들이온 밤이 연, 지난 6개월 동안 승무원들은 환물항공편의 비밀시험에서 이 유니폼을 착용했고 영국 맨체스터와 코치월드 공항에서 적비 직원들은 이 유니폼을 눈에 착용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실제로 변화를 낳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적군이 용이한 공구 주머니를 요청했고 지상 작업자들은 장갑을 착용하는 동안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천이 있는 장갑을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시험에서 식사 서비스 동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홧치마 주머니를 넓혔습니다. 유니폼 자체에 관해서는 항공사는 BOAT의 맞춤형 직물과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의다 비행기 날개를 바로 지르는 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에어웨이브 패턴은 재킷, 티셔츠, 버튼 및 넥타이의 특징을 나타내며 맞춤형 아이템에 사용되는 자카드 직물은 비행기에 그려진 BA의 로고와 같은 스위스인 스피드의 마크를 통합합니다. 이 컬렉션에는 일반 또는 슬림핏 팬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남성용 맞춤 3종 정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바지, 치마, 드레스 또는 항공사 최초의 점프 슈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닉과 히접 옵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니폼은 SAVIL이 노 사양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고품질의 탄력성이 있는 진비입니다. 아니다 야외 교복은 극한 날씨에 대한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심지어 냉동고와 샤오이 뭐 졌습니다? BOAT 엔진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것은 방대하고 힘든 일이었고 곧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화기찬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항공사의 동료들과 초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감과 힘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하도록 격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강력한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초월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공경에 처한 항공사의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BA는 직원을 해고한 대유행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여름 영국 여행 대란의 핵심이었던 항공사의 이풍기에 수화물 체험 및 항공편 취소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